오케이 갑니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! 오늘 할 컨텐츠는 3D 현실판 아오오니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아오오니와는 좀 다르게 현실감 있는 리소스 팩을 이용해서 아오오니를 할 생각이고 굉장히 무서울 거니까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짜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 할아버지 라장님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뭐에요 너 세글자 기억 못하실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렇게 똥칠할거 같은데 아닌데 할아버지 이름 뭔데요 너 세글자 안녕하세 김대댐 도라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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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온이를 물리칠 무기를 줘 없어 왜 없어 주머니에서 뿜어종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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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꽃녀님한테 꽃녀님 안녕하세요 와아아 참이슬 대스 꽃녀 대스 참이슬 이슬이 이슬이입니다 안녕하세 오박스 도라에몽 오 퉁퉁이구나 어 미안해 퉁퉁아 도랄친구야 나는 징구거든 어 미안해 도랄친구야 세로몬인데 얘는 뭐야 넌 넌 뭔데 마린복입니다 마린복이라고요 마린복이 뭐야 마린 있잖아 스타그래프트에서 샤아아아 그 말인 스킨팩 그치 셀러문 아니야 셀러문 셀러문 보기 그거잖아요 야 이거 위험한거 아니냐 방송에 나오기는 이 자식 또 지가 소녀시대인줄 알고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아니 어색은 설태운입니다 눈이 굴러가는게 인상적이네요 자 오늘 어쨌든 아오니는 좀 달라졌습니다 룰이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시간제한이 없어지고 비밀번호가 생겼어요 탈출구에 보시면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4자리를 다 풀어야지 나갈수있구요 비밀번호 어디서 모아냐 상자안에 비밀번호가 한자리 한자리씩 있는데 그걸 4개를 다 모아서 비밀번호를 알아챈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험스런성 아 Provost 오케이 스카이프 끊겠습니다 모dag갈dad 비닐번호를 찾고 과연 나갈수있을것인가 정말 무섭군 아 누가 먹었어 이거 또 맛있어 얘들아 비밀번호를 쳐야해 비밀번호를 내가 그 말 어떻게 믿지? 뭘 어떻게 믿어? 날 믿어 그냥 황금사과 획득샷 조용히 말해야 되는데 아직 아우니는 없나? 시작한거 아니잖아? 시작한거야? 야 시작한거죠 여러분들 하옹어 네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네 모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시만요 으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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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옳. 호 호 호 라자아악! 라자아악 도와줄게 빨리 가! 도망가! 빨리 도망가! 자!!! 손발 빌보라는 어떻게 숨긴볼까? 비밀보라는 내 자리를 무아서 파반도 gentle 아 비밀번호가 어딘가 있을텐데 아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라 야야야야 쉬쉬쉬 야 야 아오니 존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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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무소 야야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는다니 얼굴 쐈지 너 벌써 죽는다 너 진짜 진짜 뽀셔버린다 아 개쩔 아아 나 멍청이로 만드다니 아아 싫어 싫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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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아 왜 안해줘 왜 안해줘 아 아 진짜 잘못했어요 아 으아 으아 아 불어왔다 오와 야 아이들아 아이들아 이겨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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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야 이거야 빌모 찾았어? 뭐 찾았어? 야 뭐야 야 뭐야 야 인마 더러운 얼굴 야야 지바치야 얼굴이 문을 통과한다고요 저거 야 뭐야 이거 뭐야 사생활심이야 이거 어? 아이고 엿보기온이라고 엿보기온이 엿보기온이라고요 지금 주가시뇨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문 닫아라 진짜 나 죽는다 엿보기온이 엿보기온이 으윽 으윽 등수가 멍청한 내가 나갈 거야 다 비켜 이 모자를 쓰고 야하하하 난 이겨보겠어 내가 진짜 어린이가 되고 돌아오겠다 헤헤헤 멍청한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야 야 엉덩이 이쪽으로 와 알았어 같이 여기서 같이 살자 어멋 부럽거지 어멋 사랑해 뭔 소리야 야 놀라라 진짜 놀라라 진짜 왜그러냐 너 야 설태형 왜그러네 나한테 뭐 있냐 너 아들 왜그래 아 진짜로 아하 아하하 고통스러워 심장 아파 진짜 같은데? 이거 먹어 아 진짜 아 아 비밀번호가 없어요 상자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원래 비밀번호 없으면 못나가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야 야 야 아 잘 못했어요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무서워 진짜로 무서워 보니 색칠하는 소리 남권hington 무섭지 누굴 데려다니엉 누굴 데려다니엉 죽을때가 미니 유일로 우어어어어어어어 와아わ아 오호호호호 잘못했어 와아앍 으아악 으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? 어떡해 도망사 마몽몽쟁이들아 뭐오오오오오 꼴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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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 놔 아.. 아.. 미친놈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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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기네.. 야.. 나 두 장 있어.. 두 장 있거든 나? 뭐야 뭐야? 아.. 멍청이네.. 비닐번호 찾으라고! 여미님! 여미님! 저 찾았어요! 3이랑 4요! 3이랑 4? 근데 1, 2, 3, 4 같아요! 1, 2, 3, 4! 야! 1, 2, 3, 4! 야! 1, 2, 3, 4! 야! 야! 가서 한번 해보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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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번호를 해보자! 비밀번호로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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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! 1, 2, 3, 4! 100%! 100%! 이게 단수논이구만! 단수논이야! 단수논이야! 야! 100%다! 1, 2, 3, 4! 비밀번호 1, 2, 3, 4! 비밀번호 1, 2, 3, 4! 근데 아니면 어떡하죠? 1, 2, 3, 4! 맞겠지? 야! 아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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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4, 3, 2, 1 해봐요! 아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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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뭐지? 이따 도망칠! 이따 도망칠! 이따 도망치라고! 도망치어! 이따 도망치라고! 도망치라고! 어허허허! 으쬈어헣! 아 뭐 이걸 나한테.. 나한테 미친놔! 야! 꼰준 니가 땡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?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! 어울려? 흐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개 쪘는데? 야 야 야 뭐야 그러고 어! 놀래놔!! 꾸준어! 개! 야야야 개가 쭈라 야야 개놀랬잖아! 와 진짜 개놀래네 진짜 와 나 너무 놀래고 욕이 나오네 진짜로 왌놔 이씨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어떡해 뭐야 다 켜져서 야 빨리 들어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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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지? 들어가지 마 이거도 뭐가 있는데? 아니 저기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쏘옥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쏘옥 달걀이 남아 야 야 야 야 야 꽃녀가 찾은게 3,4라고? 네 3,4 어? 뭔 소리야 진짜 왔나? 오박사 오박사 비켰당 뚱퉁퉁이 오박사 너 문 안 열어줌 아 비밀번호를 데려 비밀번호? 응 인여맨 멋쟁이 음 아니다 틀렸다 인여맨은 워비보다 잘생겼다 시에시 나가세요 그냥 열어드릴게요 나가세요 고마워 저 차마 저 말을 못 들을 것 같네요 저 고맙다 야 응 으음 모두 조심하라구 언제 아우니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제가 한 번 점심 갔다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넵 또 오셔 또 오셔 잠시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아 갔다오시면 아아 오세요 갔다오세요 아 올 것 같아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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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일 문 열어라 이 새끼들아 아핳핳핳 이게 장난으로 뭐야 야 하구 정말 무섭다 아우니가 일을 안하는것 같아요 한빈 밥 바보라니까요 멈출 야, 우리 좀 기어다니자 오, 바크 청중차요 토르 있냐, 토르? 설마 이제 토르 오니? 야, 말하지 말라고! 야, 들키잖아 재료나 베르rz 아오 смотр 월과 Б Share 후후후후후 잠시만요 야, 빨리 와 왜 안가져? 라응 좋아 다른 관繲 빨리 와 이 손이 아 sensations 원osion 으흫 으어 으어어 으어어 으어 으어어어 으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하핳핳하핳ㅎ 잠깐만요 젠장아 야 빨리왕 야 안가죵 어흐 빨리왕 빨리와 빨리마아 이게anza 골라덩 있다 너희댕 빨리와 이 소리 이거 이게든지 아니 비켜서 어디럴수 어하 물 한잔만 아으 아 모가프네 많이임되지 힘내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 야 야 어 내 앞에 있으면 더 힘들어 방송 해야되잖아 딴 대가 좀 목 좀 쉬어? 응 하하하 이렇게 한 명을 더 보냈구만 이제 그럼 세금 다 볼까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jag당 어 야 야 붙어 야 붙어WS 왜그래 ya 나 좀 붙어 흑흑흑 으어 adjustable 무섭다. 무서워. 아 비밀번호 빨리 찾아야 되는데. 아 3층 안 올라갔다. 3층 올라가자. 아 3층이라. 아 어딜 가야되나 이거? 어딜 가야되나? 아 이거 없네. 아 여기다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가만있어. 가만있어. 야 일로 오세요 버드.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여기 안전해 여기 안전해. 여기라고 여기 여기. 야 빨리 와. 야 빨리 오랬잖아. 야. 미안해. 나 진짜 죽을 뻔했어. 야 더 줘 더 줘 더 줘. 오지마. 오지마 오지마. 아아. 나 모르는 것 같은데. 너가 모르는 포션 뿌렸어. 포션. 오지마. 아아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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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꼬들 도망가 꼬들 아 야 아래로 가 아래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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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흐흫 흐흩 흐허으으악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는다 흐흫 53 야 온다 오잖아 빨리 빨리 에? 뭐야 요민이 뭐야 요민이 뭐야 요민이 소리가 소리가 들린다 소리 그 소리도 너가 죽을 소리야 이 멍청아 잠깐 아니 아니 너 비밀번호 알아 몰라 빨리 빨리 마이크 왜그래 나? 마이크 왜그래요 요민이 왜 아니 일단 있어 어디서 너 비밀번호 있어? 여보세요? 어 뭐야 안들려? 어 됐다 틀려요 이제 틀려 야야야야야 비밀번호 있어 없어? 없어요 삼사 삼사 일단은 삼사 삼사 뭐뭐 삼사나 뭐 땡땡 뭐 절대 죽는다 했다 죽는다 했다 내가 죽는다 했다 죽는다 했지 나 죽는다 했지 죽는다 했지 여기와til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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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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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, 님들. 비밀번호를... 깜찍이니 감사합니다. 김니야 살아있긴 해? 김니야가 한번더? 안마주친거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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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일단은... 안전이 중요합니다. 빨리는 이것 word 안전이에요 요. 아... 아... ? 아... 아... 호으으으으rees 호으으으윽 호흐aux 아.. theories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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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때려다.. 손으로 때려다.. 아 아.. 아 아.. 신속 고마었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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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ica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 큰일났다... 으아악! 뭐야? 안 놀라네? 뭐야?! 도망가... 짙어... 으어... 답없다. 답없다. 답없다 답없다! 안되겠다. 페일보드를 찍을 수 밖에 없어. 아 아 으 아 아 7 8 9 3. 34. 34. 38. 34. 75. 34. 34. 43. 432. 아! 모르겠다! 오바스트 김마라자 오바스트 죽었어? 비즈엘리아님 죽음? 아 얘 얘 죽었어 얘? 아 빌리번호 찾아보자 아 리아 죽었어? 저건 또라이 아니야? 정신뼈 걸렸나봐 빨리 비번을 찾지 않으면 게임이 끝이 안나겠어 비번을 찾읍시다 비번을 빠르게 여기 뒤져봤지? 여기 뒤져봤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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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도대체 어디다 숨긴거야? 도대체 어디다 숨긴거야? 5 5 5 얘들 한 번 안 못올랐어? 5 3,4,5 3,4,5 3,4,5 3,4,5 4,5 3,4,5 4,5 4,5 암깐 눌러오면 되는구나 3,4,5 4,5 5 5 5 5 5 5 4 4 5 5 5 5 5 6 6 아 찾았는데 애들 어딨어 3,4 저쪽 저쪽 자 이렇게 해보자 3,3,4,5 야야 오버스야 비오버 찾았어 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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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다 보여 있었구나 아 뭐야 뭐야 자 이거 엔드즈인줄을 몇 개 쓴 거야 방금 사과먹으려다가 아 다 죽었잖아 3,4가 아니야 첫 개짱아 3,4가 아닌가봐 빌보드 하나 있을 때는 어딘가에 어디있지? 내가 안 뒤집은 데가 있나? 화로? 화로인가? 예영어 한 Bayern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! 엄마! 죽여봐, 엄마! 빌번호 뭐야? 빌번호 뭐야 그래서? 야, 빌번호 궁금해 죽겠네. 뭔데, 빌번호? 빌번호 뭔데? 아니, 빌번호 그래도 뭔데? 3154 아... 오늘 방송 처음 할 때 그 포트 아..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오니 3D 공포는 여기서 끝입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!